제도적인 측면을 저희가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큰 사업을 어떠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닌지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. 이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바이럴 허브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